이분한테 뭔 일이 있어? 뭔 일이... 크게 있는 건 안 나오는데 나는? 이분이요? 나쁜 일이 있어? 아닙니다. 이분이 둘째를 현재 임신 중이에요. 아, 애기? 네, 그러면 내년에 태어나는 거잖아요. 어, 내년에 태어나는구나. 이런 걸 여쭤보면 딸일까요, 아들일까요? 하하하하하 이분? 네. 이분 딸 느낌이 드는데? 첫째는 일단 아들이거든요. 딸 같은데? 어머... 아들 둘 낳는 거보다 아들 하나, 딸 하나 낳는 게 좋은 건데. 첫 딸 낳고 아들 낳으면 100점이고 아들 낳고 딸 낳으면 90점이래. 어... 헤헤? 이분이요? 뭐 괜찮은데 이분? 뭐 나무랄 것도 없는데? 그러니까 남편 복도 있고 남편 자리가 좀 강하다고 하셨는데 자식 복도 있어, 자식 공도 괜찮아. 남편분이 이병헌 씨예요. 여자분은 이민정 씨입니다. 아, 이민정 씨야? 이분...